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테바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리노. 승민입니다. 저희는 지금 디아이콘 촬영 현장이고요.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뒤죽박죽 배열된 글자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맞히지 못한 사람은 무거운 수행을 하면서 정답자에게 시원한 낱말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바로 한 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렛츠고. 멤버? 윙크. 볼. 카메라? 볼. 볼. 아니야. 볼 찌르고. 이름을 말하고 하셔야죠. 멤버. 볼 찌르고. 윙크. 아, 멤버 볼 찌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카카 안 했어요. 아, 리노. 카메라에 멤버 볼 찌고. 만듭니까? 르는 뭐야? 아, 승민, 승민, 승민. 멤버 볼 찌르고 카메라에 윙크. 저 르는 뭐야? 윙크해. 내가? 아, 제가 하는 건가요? 네. 엎드려 오세요, 안마 해드릴게요. 아, 네. 아, 괜히 맞췄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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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뭐, 네네네. 아, 네. 아, 아. 암마를 다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스트레이 키즈의 리노 승민이었고요. 스트레이 키즈의 디아이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